그런데 라디오는 다 알아요. 우리를 지금 다 따라 불러요. 어? 다 중에 주장만 한 번. 주장, 주장. 형, 야야. 형 의도했죠? 아, 그럼. 왠지 지실 것 같은데. 아, 그 놀이에요. 고인 칠 것 같아요. 유라가 옆에서 왠지 지실 것 같은데. 유라, 순수하게 놀리지 마세요. 순수하게 놀리지 마세요. 너무 순수해. 두 예능 래퍼들의 대결. 예능 래퍼 웃기네. 음악 주세요.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나 이거 바로 하는 거야. 아, 나, 나. 맞아요. 아, 모르겠다. 저를 모르겠다. 저를 아니야? 힌트 갈게요. 신체 일부와 닮은 이름이고요. 얼굴 두 개의 백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신체 부위랑? 진짜 점 하나 차이, 점 하나. 맞아, 맞아. 초선 갑니다. 절대 못 맞추고. ㅈ, ㅅ, ㄹ. 정수리? 제목은요? 거의 다 왔어. 라비. 정수리의. 제목은요? 제목은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장대속. 실배. 정수리의 확장대속. 이거 할 거야. 40% 정답. 거의 다 왔는데. 40% 정답. 라비. 정수리의. 정수리의. 야, 아니라고. 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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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갑니다. 아수라, 아수라 백작이라고. 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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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머리와 관련된 이름. 소머리? 소머리. 가슴 아파도. 에이. 박효지 씨인데? 박효지 라고? 박효지 씨 아니야? 고정국. 그린 영화의 수집 원옵이잖아. 그린 영화의 수집 원옵이잖아.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야, 너넨.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야, 너넨. 플라이 투 더 스카이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어? 라비, 라비. 라비. 정수리. 정수리. 제목, 제목,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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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실패! 99%! 라비! 99%! 야, 나 최근에 볼 게임이 되게 재밌다! 99%! 이거예요! 이거예요, 라비! 이거예요, 라비! 정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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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제목은? 실패! 악살! 악살! 정소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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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진짜 또따이다! 신체 부위라고 그랬어! 성격하시겠다!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그랬어! 그치! 도, 레! 아까, 아까! 99%! 라비! 김수로, 김수로! 정수라! 정수라! 제목은요? 환희! 전화! 전화! McNally! 아이고, 이리... 아이고! 로만... 부위라고 해! 마을y! 덤블링!!!! 아까 덤블링! 덤블링도! Front is down! IEL 그것도 있어! 어려웠어, 어려웠어! 동, ngl. 정수리... ividades 긋다가, 동, ngl. 아, 그러니깐 갑자기 여기서 끝났나? 드시면서 조금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오늘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다음 주에 저희가 그대로 모여서 녹화를 한 번 더 하는 건 어떨까? 아, 근데 이게 제가 스케줄을 다 맞춰봐야 되는 거라서 맞아, 나 드라마 이번엔 못 뵈 그러면 선배님만 안 되신 거 같아요 나? 오지 마? 너만 지금 가! 아, 진짜? 용진이 형 왔다고요? 이 열정 그대로 100회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